프리즈본 서울피스토 야 싸인거 밥만 풀어봐 밥만 풀어도 좋대 것 같은데 등장했다 뚜뿌뚜하기 better than 가우가이 아싸 만나 되었다 월 2000에서 월 22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에 개똥 치우기 문법이 시켜놓고 꺼둬준 적십장 개소리 이미 사집 살린 비완 내가 섭외 투비스타 피처링 넌 천만원에 섭외지 불리할 땐 계집처럼 부인 뒤에 숨는 니 덕에 여러 동생들은 그지처럼 붙네 비파스킹 야거지 한 마름만 먹으면 음악에 가는 게 키즈카페 아직도 속상해 의상 들고 벗어 탔던 게 아직도 후회될 그날 시장 찍은 게 술 마실 때 메이크업 샵 가는 아웃사이더 아이돌로 제기를 꿈꾸는 아웃사이더 나 없으면 정규 못 만드는 아웃사이더 아이돌 아이돌 병신 아웃사이더 또 슬쩍 꼬리 빼겠지 시발 쫄보 새끼 우린 너를 너무 잘 알아 외톨이 절군 새끼야 여기 니 편일도 없네 너는 절대 마티스 못해 이발 못바른 변신인거 들키면은 촛돼 빠르게 랩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뱉으면 랩 좀 너무 타르게 보롱나 버리거든 이건 아무나 다해 왜 내가 니 남매라는 말에 웃어야 내 변신 마케팅에 난 너같이 노 빠둔 적 없어 이 너와 라메 아니 넌 내 동생들 등 처먹었음 안 돼 얘넨 진짜 너를 매달 시킬 수도 있지 스탑해 왜 팬 앞에서 말 착해 니 기자는 니 방패 이제 그만 자러가자 이 팝 씬에서 방비 억울해뿐 해 그래 너 가사 썼자 럭에 또 후두둑 부두둑 했네 안 봐도 비디오 보듯이 뻔해 원래 여기 랩 못하면 벌레 취급받네 같이 디스 당한 조시조차 너랑 욕짐을 해 니 회배른 맥도날불량 패티 끝 병신한테 변한 실력이 좋나 heavy 끝 맛디스 하나 못하는 게 쫄보 개집은 혼자서 부들부들 지금 너 빼고 다 재밌잖아 솔직히 까놓고 내 버스조차 과분해 새끼 지금 기다리는 리슨어들 기만준 초콜릿 랩이라도 해라 이건 기회 그게 바로 신에 대한 최소한의 respect